전남 한평군이 해보면 상모마을을 지역 네 번째 치매안심 마을로 지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한평군은 상모마을에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치매안심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맞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알렸습니다. 군은 해보면 상모마을이 마을 인구 대비 치매 환자의 비율이 높아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면서 이번에 치매안심 마을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